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금위 미래통합당 의원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회원들이 4.15 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발생한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 등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여당과 진보시민단체의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권 없으므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도록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을 포함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실체를 밝히고 적법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직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행정체계 보완, 여당 및 진보시민단체들의 선택적 미투운동에 대한 반성, 여성가족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성 및 입장 규명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의 한국방송통신사 채민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